뱅어보라기싱말라 정말 귀여워요 GS버디가 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음악 컨텐츠를 볼겁니다 가수가 이분이 유명한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여기 이 영상이 제목은 메라이스 메라이스 맞나? 메라이스 가수는 K클리큐 K클리큐 인거같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얘죠? 다른 절서만 메뉴 K클리큐 K클리큐 몸좋아 멤버가 8명인거 같아요 8명 8명은 보이그룹 보이그룹이라고 해야 될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그치? 또 예상의 랩입니다 랩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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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interess 하하하하 하하하하 hill 웬만한 뮤직비디오는 자기의 얼굴을 나오지 않나요? 이런 앵글, 카나다 앵글이나 이런 화면에 보석을 설렘 진짜 낫진 않대요 이제 다 계속 타고나 막 대개 너무 두려워 그리고 두개의 진짜 진짜 웃음 다음 영상은 진짜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이게 너무 싸인거 같은데? 어? 그게 음악이 진진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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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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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래퍼들 다 모아 놓고 음악을 낸 건가? 정식 그룹이에요 애들? 몇 명이야? 뭐 8명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일 보았습니다 이게 뭐 케이클릭 큐? 케이클릭?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매라이스 매라이스 이게 이분들이 좀 프로젝트 그룹인가요? 말레이시아에서의 보이 그룹인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무려 2년 전 영상임에도 퀄리티는 좋다 아까 말한 대로 뮤직비디오에 대한 퀄리티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그룹들, 가수들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분들은 뭔가 예쁘잖아?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아이돌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매력이 다 있었네요